이번 단원에서는 매트릭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차원 자료 즉 단일한 주제에 대해서 자료를 모아 놓은 1차원 자료를 다루는 벡터 계열의 자료 구조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2차원 자료를 저장하는 자료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간단히 언급을 했었죠. 1차원 자료는 주로 벡터에 저장을 하고요. 2차원 자료는 매트릭스와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을 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2차원 자료는 키, 몸무게, 나이와 같이 여러 개의 주제에 대한 자료를 모아 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트릭스와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하는데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 하면 주로 매트릭스에는 저장되는 모든 자료의 종류가 동일해야 됩니다. 2차원 상에 저장되는 모든 자료의 종류가 동일해야 되는데 데이터 프레임은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가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 안에 모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데이터 프레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차원 자료 2차원 자료를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텐데 1차원 자료는 학생의 몸무게 그러면은 뭐 여기에 보면 6학생의 몸무게가 이렇게 있습니다. 몸무게라고 하는 단일 주제에 관해서 모아 놓았기 때문에 1차원 자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6학생에 대해서 자료를 모으는데 이번에는 키, 몸무게, 나이 이 3개의 주제에 대해서 자료를 모으면 이와 같이 테이블 형태의 2차원 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2차원 자료를 저장하는 방법이 매트릭스 혹은 데이터 프레임이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살펴보면 이게 다 숫자죠. 이게 들어있는 모든 값들의 종류가 동일할 때 이런 것들은 매트릭스에 저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살펴본 것처럼 2차원 자료는 사실은 1차원 자료, 단일 주제의 자료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 놓은 그런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용어를 좀 알아야 될 텐데요. 2차원 테이블 형태에서의 자료 값들을 지칭을 해야 되는데 이 세로 방향에 있는 이름, age, job, office 이러한 방향에 있는 이렇게 잘랐을 때의 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열 혹은 영어로 그냥 column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좀 특별한 상황에서는 변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name, age, job, office 이런 것들을 변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다 혼동되서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걸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용어로 쓰든지 간에 어떤 테이블 형태에서 이 세로 줄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가로, 가로, 가로에 있는 값은 행, 영어는 row를 번역한 거죠. 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관측값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변수하고 관측값은 주로 통계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차원 자료를 저장하는 매트릭스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거를 살펴보기 전에 하나 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걸 강조하면 매트릭스의 모든 셀, 셀를 하면 여기에 있는 이 칸 하나하나를 말하는 거죠. 이 셀에 저장되는 모든 값들은 동일한 종류에 한다. 만약 다른 종류를 저장해야 된다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이다. 데이터 프레임을 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 매트릭스는 언제 많이 쓰냐면 숫자로만 구성된 2차원 자료를 저장하고 처리할 때 보통 매트릭스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매트릭스를 만드는 방법을 실제 코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트릭스를 만들 때는 매트릭스라고 하는 함수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보통 3개의 매개변수를 인풋값을 주게 되는데요. 첫번째 있는 이 값이 뭐냐면 매트릭스에 들어갈 값들입니다. 그래서 1에서 20가지를 매트릭스에 넣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nRaw는 numberOfRaw 즉 행의 개수를 얼마로 할 거냐라는 것이죠. 그게 4이고요. nCOL은 numberOfCol 그래서 열의 개수를 몇 개로 할 것이냐입니다. 이게 통상 이게 20개니까 1에서 20까지면 20개니까 행열 곱하면 이 갯수하고 맞아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매트릭스를 해서 z의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이 4행5열이잖아요. 그래서 4행5열의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1,2,3,4,5,6,7,8 이런식으로 1에서 20가지의 값들이 열 방향으로 쫙 위치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2차원 데이터 맞죠. 이것이 바로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바꿔가지고 5행4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이번에는 5행4열의 매트릭스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게 되겠습니다. 또 이미 만들어진 매트릭스나 벡터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도 또 다른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는데 우선 x는 1,4 그러면 이건 뭐죠. 이거 1,2,3,4가 들어있는 벡터입니다. y는 5,8이 들어있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y를 보면 5,6,7,8이 들어있구요. 그 다음에 z를 보니까 1에서 20가지의 값이 들어있는 4행5열의 매트릭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x하고 y는 벡터, z는 매트릭스죠. 그런데 x와 y를 이 벡터인데 bind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묶는다는 뜻이죠. 두 벡터를 묶으면 어떻게 되죠. 연결하는게 아니라 묶는다는게 중요합니다. 묶으니까 이게 2차원이 돼서 매트릭스가 되거든요. 그런데 묶는데 어떻게 묶느냐 하면 cbind는 컬럼 방향으로 묶어라 그런 뜻이구요. 여기 rbind는 r은 row 방향으로 즉 행 방향으로 묶어라. 이거는 열 방향으로 묶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해볼까요. 이거 x와 y 벡터인데 컬럼 방향으로 묶었습니다. 그러면 컬럼 방향으로 묶는다면 그래서 이 방향으로 x를 이렇게 줄 세워서 x와 y를 묶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m2는 rbind이니까 행 방향으로 묶는게 되겠는데 x와 y가 행 방향으로 묶인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도 하고요. 그 다음에 m2 여기서 m2하고 x를 또 행 방향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m2하고 x가 이렇게 묶여서 또 다른 매트릭스를 만들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이번에는 z하고 x를 열 방향으로 묶어서 이렇게 z하고 x를 열 방향으로 묶어서 또 다른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트릭스를 만드는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매트릭스가 만들어지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벡터에 있는 어떤 특정한 값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매트릭스도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벡터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z라는 매트릭스는 1에서 20까지가 들어있는 4행 5열의 매트릭스인데 2,3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벡터는 인덱스를 하나만 줬죠. 왜냐하면 1차원이니까 하나만 지정하면 특정한 값의 위치가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데 2차원은 두 개가 필요하죠. 행, 열. 행방향으로 몇 번째, 열방향으로 몇 번째 이렇게 두 개를 줘야 특정한 값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z에 이렇게 해서 4행 5열의 매트릭스를 만들었을 때 z2,3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인덱스가 행입니다. 행, 열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행, 열이라는 명칭이 이제 익숙하죠. 그래서 행, 2행 그래서 1행, 2행 이게 있네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3열 그러면 3열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행, 3열 그러면 10이 되겠네요. 그럼 실제로 10인지 볼까요? 이렇게 되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1,4도 마찬가지고 1행, 4열이 되겠고요. 2,하고서 여기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행 또는 열을 생략하면 생략한 것은 뭘 의미하냐면 모두다 이런 뜻입니다. 열 그러면 이거는 2행에 있는 값 모두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2행에 있는 값 모두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볼까요? 네. 이렇게 나왔죠. 실제로. 그럼 여기 이번에는 행을 생략했어요. 열만 줬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죠? 4열에 있는 값 모두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열에 있는 값 모두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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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13, 14, 15, 16 그대로 나왔죠. 네. 요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매트릭스에 있는 어떤 값을 특정해서 가져오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는 2차원이니까 2차원의 값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인덱스가 두 개 필요하다. 행에 대한 인덱스 열에 대한 인덱스 이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한마디 진행 최소